안녕하세요 이트랜드 구독자 여러분 교고증권 박병창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트랜드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꿀모닝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6월 20일 일요일 날이고요 오후 6시 정도 됐습니다 다음주 이번 주죠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6월에 4주차 주간 시험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보증권 영업부에 근무하는 박병창입니다 교보증권 이트랜드 이트랜드 교보증권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또는 궁금해하시는 분들 02-377-19119 377-19119로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계좌가 있는데 나는 장주 스팟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다 제가 정말 정말 간결하게 그냥 한두 줄 딱 보내드리거든요 아직 음성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 내용이 좀 길거나 아이고 좀 중요해서 음성으로 보내드려야겠다 그러면 이제 음성으로 드릴 건데요 지금 뭐 그런 정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팟 시왕이나 종목관도 계시고 요렇게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요거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어 여기 전화번호 377-19119 교보증권 디지털 영업부입니다 저하고는 저 다른 부서이구요 여기서 업무처리를 합니다 여기 전화하셔서 문의해서 진행하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소문없는 동시 만기일이었구요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한 건데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이벤트들이 종료되었고 이제 프리어닝 시즌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소문없는 동시 만기일날 시장에 가뜩이라 좀 불안해 하는데 좋지 못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요거 때문에 그렇죠 전통적으로 비둘기파라고 불렸던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좋다 인플레가 역시 강할 것이다 그래서 염주는 인플레를 억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뭐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요거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 하나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설명드리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시장이 일단 요것을 반영을 했구요 그리고 전통적인 비둘기파 비둘기파 메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발언을 많이 했던 분이 이제 메파적 발언을 했다 야 이거 지금 긴축통화 정책이 좀 빨리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플러스 알파로 소문없는 동시 만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첫 금리 인상은 내년 맑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미국 경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고 6.2%에서 GDP 성장률 7%까지 높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충분히 좋은 해를 맞을 것이고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좀 더 매파적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 7% 올린 거 아실 거구요 PC 인플레이션 3.4%로 올린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 꺾이죠 내년 전망이 PC가 2.1% 그리고 GDP 성장률은 3%로 맞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얘기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테이퍼링 연준이 조만간 테이퍼링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2023년보다 더 빠르게 2023년, 2022년, 내년이죠 말경서부터 금리 인상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FNC 회의가 끝나고 테이퍼링은 8호 기장은 테이퍼링 논의는 한 바 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계획을 세운 바가 없다 그리고 점도표는 좀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충격이 없었다라고 그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충격이 없었다라고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진 않고 충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죠 근데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다우가 1.5% 그 전날 0.6% 맞았는데 1.58%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도 0.9% S&P 포획이 1.3% 3대지수가 1%에서 1% 이상 하락을 했어요 음봉이 커졌습니다 이러니 전형적인 비둘기파였던 비둘기파적인 도비시하다는 표현을 하죠 그런 분이 금리 인상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서둘러지겠구나 라고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을 보시면 확연히 많이 늘었죠 서문은 동시 만기 역량을 상당히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중간에 여기 보시면 12월에도 한번 크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3월에도 있고 6월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동시 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거래량보다는 좀 줄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악재가 나와서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하락한 부분은 아니다 이건 좀 이벤트라는 거죠 항상 제가 거래량과 봉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동시 만기의 역량과 그리고 블러트 총재의 발언 때문에 하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렇게 봅니다 FMC 회의가 끝났어요 그런데 8호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여전히 시장을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만 시장은 테이퍼링 이제 할 것이고 금리 이상 좀 가까워진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한다 이 정도로 시장이 반응을 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번 FNC 회의의 결과는 매파적으로 변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것을 반영을 할 것인데 그 반영의 속도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 아직 기대감이 많으니까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좋지 않으면 계속 그거에 대해서 떠들 거고 이제 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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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할 것이고 시장이 잘 버티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경기가 좋아지니까 시장은 바보스럽게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팩트는 매파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상황 속에서 블러 총재의 이런 대화가 연설이 시장이 확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건 결과치이고요 그러므로서 나스닥이 빠져가지고 주봉으로 볼 때 나스닥은 십자형 도시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은 지금 박스권에서 상담보부를 돌파하는 하려고 하는 시점에 지금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주간으로 3.4%로 빠져서 음봉이 커졌습니다 오늘 이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 운송지수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다우 운송지수 말씀드리면서 이거 이쪽이 지금 약합니다 시장이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며칠째 계속 드리고 있죠 다우 운송지수가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는 다우도 못 올릅니다 다우 운송지수가 계속 빠진 상태에서 근데 지금 요번에 음봉 인생이 크고 5월 10일 기점으로 계속 빠졌어요 고점도 똑같습니다 5월 10일날 다우존송지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구리가격 밀가격 얘네들이 전부 다 5월 10일날 고점을 찍고 빠졌다 라고 말씀드렸죠 구리가격이 지금 8.3%나 빠졌습니다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가파르게 오르는 동안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급등했다가 조정보였다가 급등했다가 조정보였다가 또 급등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보병을 맞았죠 중국이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만 안 놔두는 거죠 왜? ppi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cpi가 올라갈 거고 cpi가 올라가는 거는 금리 인상이 올라가면서 주시장이 떨어지는 걸 겁내는 한 게 아니에요 시중에 물가가 오르면 경기가 경착력하죠 경기 회복이 둔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만 두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우 운송지수가 4% 이상 하락을 했고요 주간으로 다우가 3.5% 반면에 낯선 0.28%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주요 지표 중에서 독특하게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달러 인더스는 당연히 급등했겠죠 당연히 급등했을 거고요 긴축을 한다는데 긴축하면 달러 인더스가 올라가면 달러 강세가 되면서 달러들이 미국으로 봉국으로 됩니다 봉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달러 취약국 그리고 기업 이익의 재무제표의 취약기업들은 어려워지면 그런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교보중권 이트렌드 구독자 대상으로 국내 주식 비대면 계좌 개설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주민번호 기준 교보중권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에 한해서 2021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교보중권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는 분들께는 교보문고 2교환권 1만원권을 지급해 드리고 신용금리 연 2.9%를 적용합니다 입금 입고 금액에 따라서 최대 200만원의 리워드 혜택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및 참여 조건 등의 자세한 사항은 교보중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이벤트로는 첫번째, 77번째, 100번째, 770번째, 777번째, 1000번째 계좌 개설 고객에게는 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해 드릴 예정이니 빠른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이벤트 혜택 외에 계좌 개설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마케팅 정보 제공 동의 고객에게는 실전 투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보중권 입트렌드만의 특별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각 증권사 및 시장 전문가들부터 생성된 정보 중에서 증권사 직원들이 참고하는 정보만을 엄선화하여 실시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향후 탐방 자료, 스판시와 Q&A 등 실전 투자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방송의 아랫부분 댓글창에서 링크를 통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계좌 개설 및 이벤트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중에 특이한 것은 10년만기 국제 수익률입니다 10년만기 국제 수익률에 하향 안정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2년만기 국제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만기 국제 수익률과 2년만기 국제 수익률이 서로 엇갈리게 움직이는 것은 왜 그러냐 요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년짜리는 우리 회사 여기 지금 안 들어와 있네요 안 나와있네요 여기 전체에 있나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수익률이 2년 3년짜리 보통 2년 3년짜리 얘기를 하죠 이게 티노토 있네 여기 이게 국채 가격이 지금 떨어졌다는 국제 수익률이 올랐다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2%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얘네들이요 요거는 지금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2018년 2017년도에 거래 안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작년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 예전부터 주익사에 관심은 있었지만 직접 투자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때 이제와서 죄송합니다 이제와서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약간 뒤늦게 이제 늦게 주의사항에 이제 접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시는 분들은 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과 10년 이상의 30년물 이런 것들 얘는 티본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짧은 건 티노트라고 하죠 애들이요 노트라고 하는 짧은 만기의 국채와 긴 만기의 국채의 두레이션 이 차이 이 차이를 이 차이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이 이게 깊어지거나 플랫해지거나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면 이게 붙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 어디 찾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10년 만기하고 2년 만기나 3년 만기가 얘는 오르고 얘는 떨어지면 이렇게 붙어지잖아요 플랫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거래하는 그쪽의 사람들은 플랫팅하다 이걸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전략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왜 오르냐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아 테이플링 하면 이제 단기 금리가 오를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올라가거든요 그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이게 왜 안 오르냐 왜 이렇게 안정화가 되느냐 하향 안정화가 되느냐면요 10년 이상은 장기잖아요 장기잖아요 보세요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CPI나 PC나 이런 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하던 거 보니까 이건 테이플링을 해야 되고 금융상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게 막기 위해서 초과 지급 준비금의 이자를 0.1에서 0.15%로 올리면서 이번에 영래표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17일 하루에 7,560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고 해요 16일에는 5,200억 달러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시중에 있는 돈들이 시중 은행들이 얘들한테 돈 벌게 해주는 거예요 얘들은 이자가 0.1% 앞뿐이 아닌데 제로금리야 사람들한테 제로금리를 받아 또는 연준으로부터 제로금리를 받았던 거예요 이거를 초과 지급준비금 지급준비금인데 초과하게 해서 연준에 도로 맡겨 그러면 0.05%의 예대 마진이 생깁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공짜로 이게 금융에서 돈 버는 거잖아요 금융은 돈만 있으면 벌죠 그게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은행에서 돈 버는 거고 우리 증권회사도 저리에 돈을 가져다가 그거보다 더 높은 금리로 담보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고리대금 뭐 그거잖아요 대놓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돈 시중에 있던 돈 회수하겠다 연준에서 회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영래포 금리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연준으로 자금 러시가 되고 있어요 이러면서 자금을 지금 회수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드렸잖아요 이건 단기 자금들이거든요 이런 자금들이요 이 단기 자금들이 이렇게 시중에 많으면 금리가 떨어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시중에 금리가 쭈그러들면 쭈그러들면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2년 만기 금리는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로 생각하면서 2년 금리가 확 떴다는 얘기예요 10년 만기 금리는 왜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느냐 장기 금리는 원래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만큼의 기간의 리스가 있으니까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올라가면서 장기 금리가 못 올라가는 거는 CPI나 PCI나 이런 것들 PC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급하게 올라가지만 결국은 내년에는 안정화될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게 급하게 오르면서 경기가 지금 회복해서 확장으로 돼야 되는데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걱정은 하는 거예요 즉 지금 당장의 경기는 2년 만기 3년 만기 국제 수익률에 영향을 주면서 걔들이 오르지만 10년이나 30년짜리 그 이후 거는 야 오히려 경기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금리 이상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을 잡기 위해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의 금리가 올라가는데 경기가 더 좋아지나요 기업 이익이 안 좋죠 경기에 찬물을 끼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원자재 가격을 지금 잡는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년이나 30년 여기는 오히려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얘들은 오히려 안정화될 거랑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17년 18년도에 맨날 이거 갖고 매일 아침 방송하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2년 만기와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인데 단기물의 금리가 장기물의 금리보다 더 오른다는 얘기는 미래의 경기가 불투명하고 지금 당장 돈을 가지고 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까 여기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를 차가 장기 금리가 높아야지 맞는데 우리 선물을 얘기할 때 맨날 얘기하죠 제가 9월물보다 6월물보다 9월물이 높아야 되고 9월물보다 10월물이 높아야 되고 그리고 선물은 현물S보다 F-S는 더 높아야 돼요 그런데 장기 금리가 있고 단기 금리가 있는데 얘가 올라가고 얘는 못 올라가고 하면서 얘가 역전이 되면 향후에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플래트닝이 되다가 나중에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야 경기 안 좋다 그러면서 시장이 훅 빠져버려요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서 반 이상은 50% 이상은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를 아실 거고 이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장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상황이 되면 향후 경기에 대해서 불투명하다고 하면서 시장이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정말 근데 웃기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을 좀 빨리 하면서 오늘 좀 다른 할 얘기가 많아서 이렇게 좀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 경기가 회복될 거라면서요 그리고 향후 경기 문제가 아니고 확장할 거라면서 이제 화랑으로 갈 거라면서요 그런데 뭐 벌써부터 지금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걸 반향을 마저 장기 금리는 떨어지고 단기 금리는 오르고 이런 일이 벌써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요번에 국제원제작가격 오르고 집값 오르고 뭐 다 오르고 주의상 오르고 에브리틱 랠리라고 했던 이게 이거 되게 웃기는 팬데믹 때문에 나타난 웃기는 현상 일시적인 현상 웃기는 현상 비정상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장기 금리를 보여드리면서 결국은 저는 어떻게 보냐 지금 그런 얘기 했다가는 돌맞을 건 말을 안 하지만 결국은 경기가 그렇게 좋아질 수 있을까 여태까지 그렇게 저성장으로 갔는데 미국의 금리가 1980년대에 11% 있다가 그 다음에 9% 있다가 그 다음에 5% 있다가 그 다음에 5% 0% 갔다가 얼마 전에 2.25%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0만 늘었는데 이게 어떻게 2% 3% 갈 수 있겠냐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가면은 경기가 정말 좋아져서 가면 다행이겠지만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데 2% 이상 금리가 간다? 그러면 정말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소위 스택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정말 경기가 좋아지던지 근데 그렇게 갑자기 뭐가 좋아지는 게 이번에 돈 풀고 인프라 정책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장기 추세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한 두세 차례 드렸잖아요 지금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쪽으로 시장의 정서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래도 어떻다는 거야 그러면은 좋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경기가 올 하반기에 내년에 좋아진다는 거야 말한다는 거야 이런 공급종이 생기고 좀 답답함을 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팬데믹 역량으로 인해서 쇼티지가 발생되고 쇼티지에 의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은 단기적으로 이번에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옛날처럼 다시 돌아갈 거야 이런 식의 사고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anyway 여하튼 간에 이런 현상이 막 벌어지다 보니 벌어지다 보니 시장의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시장의 변화가 생기게 이게 다시 정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기 전에는 다우존수수나 다우운송지수는 빠지면서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직접 투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성장주 위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는 나스닥이 더 오르고 다우가 빠지고 나스닥이 오르고 이런 게 우리한테 나쁘진 않아요 물론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늘 말씀드리지만 성장주 위주로 시가총에 상위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한테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나스닥이 세면 근데 소위 경기민감조나 산업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내 건 이제 빠질 거야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다우존수나 S&P500이 얘들이 이렇게 지금 추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 일봉상 헤드앤숄더를 만든다고요 나스닥은 일봉상 헤드앤숄더를 만들었어요 그랬다가 그것을 극복하면서 올라갔거든요 일봉상 헤드앤숄더를 설명을 제가 드렸죠 여기서 가다가 왼쪽이 있고 머리가 있고 오른쪽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 폭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폭이 크게 나타나다가 그리고 극복하고 갔는데 이 극복한 거 왜냐 이건 단기 영향이고 주봉상으로는 그런 게 없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다우나 S&P500이 만약에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일봉상 얘도 똑같이 여기서 한번 올랐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살짝 돌파했는데 다시 꺾이거나 다운은 더더욱 그렇겠죠 다운은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있고 확실한 5월 10일날 머리를 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다가 여기서 꺾여버려 이래서 여기가 좀 더 긴 기간 동안 여기서 헤매는 기간이 나타난다 이쪽에서 그런데 나스닥 혼자 완전 강해가지고 디커플링 되면서 혼자 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거란 얘기에요 자칫 잘못하면 얘들이 얘들이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약할 때 다우가 강했던 것처럼 다우나 S&P500이 특히 다우전소 산업지수나 운송지수나 경기민감주가 약할 때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강할 수 있겠지만 얘네들이 어느 한쪽에서 발목을 잡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갈 수 없는 시장이 돼버린다는 거죠 요게 지금 우리가 걱정에 되는 상황이 좀 닥친 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일단은 지난주에 선물로서 동시만기였기 때문에 동시만기의 폭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고 특히나 이제 6월 말로 접어들기 때문에 6월은 반기 말이기 때문에 외부의 이벤트보다도 외부의 이벤트보다도 내부의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준다 그리고 6월 말에는 리벨러성이 많다 그래서 수급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 등락이 나타난다고 표현을 썼습니다 등락이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21일 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번 주 내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반기말로 가면서 리벨러성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고요 그런 가운데 25일 날 개인 소비 지출인 PC가 발표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CPI 걱정했죠 PC 걱정했어 고용보고서 걱정했어요 이 세 가지 걱정했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또 이제 또 시작되는 거예요 CPI 걱정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이니까 PC 걱정하고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또 6월 CPI 걱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용보고서 걱정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게 너무 높으면 안 되는데 너무 높으면 이러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시장이 계속 왔다 갔다 등락하겠죠 이러다가 근데 다우존수의 산업지수나 이런 거 보면 밑으로 확 꺾이는 거 아니야 이번에 이게 하락폭이 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때가 언제냐 2013년 가볼게요 2013년도 5월에 테이퍼링 얘기를 했어요 2013년 5월에 그리고 2013년 6월에 어 주간 저점 3.7% 까지 빠졌다가 7월 달 다시 올랐다가 8월 달에 마이너스 4.77 거의 5% 까지 이렇게 빠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은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에 특히 우리나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머징 국가들은 이게 지금 2018년도 여기가 지금 금리 인상을 하던 그 시기잖아요 10년밖에 국제중립이 올라가는 시기요 여하튼 지금 금리 인상까지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테이퍼링 얘기가 하는 그 구간에서 시장이 얌전했냐 아니라는 얘기에요 시장이 왔다 갔다 갔다 했습니다 1 2 3 4 4개월 동안 왔다 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올랐습니다 다시 결국은 올랐어요 그러면 왜 이걸 자꾸 걱정을 하냐면 우리 시장을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시장에 그러면 그때 어른자 어른자 우리는 추세적으로 상승도 못하고 박스권으로 있던 시장이었는데 2015년도에 5월에 테이퍼링 얘기한다고 그랬죠 5월에 테이퍼링 얘기하고 그 다음에 6월 7월 8월 굉장히 안 좋았어요 특히 8월은 마이너스 11%까지 갔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테이퍼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냐 그것보다는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다시 원위치 했어요 뭐 이러고 나서 우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냐 테이퍼링 한다고 하면서 또는 이후에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아리엔티나 터키 남미에 있는 브라질 얘네들이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디폴트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머징 마켓에 있는 전반적인 부정전 시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머징 마켓에 있는 우리나라도 같이 빠진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우리한테 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런데 대세 상승을 치고 대세 상승에 고점을 치고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는 길만 남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아직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그동안에 드렸던 거에서 조금 더 확신을 갖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일시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소비 지출 늘고 물가 오르고 그리고 고용도 좋아지고 그래서 테이퍼링 해야 되고 긴축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래포하고 이런 것들 정책을 쓰면서 긴축으로 시작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것은 제한적으로 요구적으로 흔들리는 거고 일종의 박스권에서 거기서 진짜로 빠지는 건 뭐냐면 금리 이상 강력한 금리 이상을 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경기가 안 좋아서 다시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빠지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경기가 경기가 지금 생각하는 건 2021년도에 피크를 찍고 2022년에 빠지는 구간에서 금리 이상을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만기 국제순위를 그렇게 쉽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시장이 이 시장이 금리 걱정이나 긴축 걱정으로서 막 빠지는 예전처럼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소위 연착륙을 계속 하면서 얘가 슬금슬금슬금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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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씩 내려와 가지고 슬금슬금 이렇게 내려올 계승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볼 때는요 그 사이에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조금 더 세겠죠 왜냐 나스닥이 있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실적도 좋아요 실적도 좋고 어떻든 시작을 전체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주도 섹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쉽게 빠진 않거든요 질질질질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지 않고 그동안에 먼저 조종을 보였기 때문에 얘들은 올라갈 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 시장을 볼 때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다우나 얘네들보다는 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제한적인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더 세듯이 우리나라에도 코스닥이 여기서 약세로 가기보다는 내일 빠지겠죠 일단 좀 빠졌다가 더 움직이는 이런 장이 나타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범위에서 그게 벗어나지 않고 움직일 기관성이 상당히 높다 이 범위라 하면 어떤 범위를 얘기하느냐 신고지수를 냈던 3280 있잖아요 그러면 3300 러프하게 보면 3300이라고 칠게요 그냥 3300에서 3200 아래인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는 3050과 3200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바꾸겠습니다 위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3300에서 3050이 아닌 3100 이 박스권 안에서 그냥 있을 기관성이 높다는 거죠 너무 높게 200포인트나 이 박스를 줄 필요가 있냐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고점이 이게 3255포인트입니다 요거는요 요 조점이 이게 3100포인트 이거 150포인트에요 요게 요게 지금 일본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주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일봉으로 딱 찍고 3일 만에 150포인트 빠진 거예요 근데 200포인트는 아주 러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이 시장은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어닝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개별 종목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시장이 좀 조정을 볼 수밖에 없다 시식이 그렇게 세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지금 6월달에 개인들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을 집계를 해봤더니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요 포스코가 3500억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인버스 곱하기 2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곱버스 3285억 거기다가 인버스가 곱하기 2가 아닌 곱버스가 아닌 그냥 인버스가 725억 4000억 4000억을 이제 아래 비팅을 했습니다 자 6월달에 보면은 포스코 두산중공호 HM의 롯데케미칼이에요 보겠습니다 이게 포스코에요 6월달이요 두산중공호 이거 6월달이에요 그리고 HM 이거 6월달이에요 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에 되게 잘했잖아요 올해 초도 되게 잘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잘했던 그 습관대로 올해하니까 올해 지금 이거 자꾸 거구르타는 거잖아요 지금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과론적으로 얘들이 정말 많이 가서 지금 롯데케미칼 가고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 투자들이 승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이쪽을 이렇게 6월에 제일 많이 샀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특히 그중에서 그중에서 지금 코스피 인버스 고퍼스를 계속 샀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떨어질 거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물론 내일 미국이 1%에서 1.5%까지 떨어졌으니까 내일 떨어지겠죠 그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몇 주 지나서 그들이 더 맞아갖고 한 3,000%까지 맞으면 그들이 맞았겠죠 감히 저도 감히 저도 어 그게 틀렸다라고 제가 뭐 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다 왔어 그래서 이제 빠져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미국이 다우나 다우 운송이나 다우 산업이나 얘네가 빠지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그런 섹터가 빠지는 거 지금 포스코나 롯데케미칼 얘네들은 그런 섹터잖아요 얘네들이 빠지는 거 현대상성원도 그렇고 얘네들이 빠지는 건 내가 뭐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빠지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시장 전체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만한 시그널이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매도의 신호가 정확하지도 않은데 그냥 매도를 많이 했다 결과론적으로 그분들이 현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의 인사이트를 그냥 전해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성장주냐 가치주냐를 논할 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경기 민감주냐 아니면 경기가 이제 피크를 치고 꺾이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꺾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아닌 내수나 또는 소위 뭐라 그래요 리오프닝 관련 주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실적이 이제 EQ에 더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또는 개별적으로 종목이 실적 대비 실적 대비 밑에 저평가 고관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올라오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다소 조금 보수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섹터나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지수를 보기보다는 개별 종목에 그냥 흐름만 타자 개별 종목의 실적 기본적으로 당연히 봐야죠 그러면서 개별기업기업기업마다 그들의 차트와 수급을 보면서 가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거를 전에는 이제 5G를 봤고 5G는 뭐 이제 약간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차트대로 그냥 보자 이거 말고 또 한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중에서 아직 저평가된 게 뭐냐 아직 더 갈 수 있는 게 그러면서 SL이니 성호혜택이니 현대위안이 뭐 에코플라스틱이니 뭐 이런 현대오토웨어 이런 종목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얘네들은 개별적으로 잘 보시면 차트가 살아있고 수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적도 위로 더 있는 애들이잖 말이에요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마치 연소라는 것처럼 떠들었네요 한참 제가 어디서 지금 방송을 하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더 이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템포 늦춰야겠네요 지금 시장을 보면서 약간 약간 제가 톤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조금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욕도 안 먹으면서 적절한 표현을 쓸까요 어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주말에 주말에 저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별로 주식 관련 유튜브나 주식 관련 이런 것들 잘 안 봐요 그냥 증권사에서 나온 자료만 봅니다 저는 왜냐면 그것만 해도 다 못 보니까 증권사 각 증권사에서 나온 자료들만 보는데 이제 유튜브에 제 것 뭐 올라왔나 썸네일을 어떻게 했나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은 주식 관련 유튜브가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다 좋대 종목들이 다 사야 된데 그래서 약간 약간 뭐 화났다 그러면 혼날 것 같고 여러분한테 이건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건 지금 뭐 대형주들 뭐 시크릿컬 이런 것들 다 사가지고 들고 있어야 되는데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개별 종목으로 봐야 되고 시장의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고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계속해서 고고를 외쳐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위쪽으로 더 있다 하더라도 정말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가야지 무조건 고고를 외치면서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얘기하면서 이번 주에 PC 발표를 한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 환경 자체가 외국인들이 매도하여야 되는 매도 우위의 환경이 좀 됐잖아요 왜냐면 환율 때문에 환율이 지금 달러니스가 얘가 지금 최근에 갑자기 이게 튀어 올라왔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 이거에 반대로 간다고요 지금 반대로 안 갔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고 이게 지금 꺾어서 밑으로 안 내려오면 우리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이 달러원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달러원이 지금 1130원까지 왔잖아요 외국인들은 환차순 생긴다고요 그럼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포지션을 어떻든 취해야 되는데 이제 이건 이제 매 주식을 팔거나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해지하는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야 된다고요 이런 구간에 있으니 이제 좀 답답한 구간에 들어갔어요 우리 시장이 그 지난 지난주에도 말감 잘 했습니다 주봉으로도 뭐 이 정도면 훌륭하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이 정도면 훌륭하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양을 좀 그리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저런 상황이라서 야 이거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되기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 환경으로 인해서 위쪽으로 저는 보는데 그런데 제한적 범위 내에서 등락한다 참 이렇게 우리 자신 없을 때 이런 말 씁니다 제한적 범위 내에서 등락한다 무슨 표현이냐면 얘가 좀 떨어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떨어졌다가 또 다시 반등 시도하고 떨어졌다가 반등 시도하고 이러면서 신고 억사적 신고수를 지난주에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조금씩 올렸잖아요 그렇게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강하게 다이나믹하게 화끈한 시장 이런 시장이 기대하기 어려운 게 외국인 매도 매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한다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한 거죠 이번 주에는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락 쪽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보다 그냥 왔다 갔다 등락 하락이 아니고 등락이면 그래 그러면 종목은 가겠지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데 제한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의 삼성전자는 여전히 이번 주에도 움직이긴 그렇네요 얘네가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지수는 올라갈 텐데 지수가 뭐 못 올라간다고 분석이 된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여전히 외국인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난주에는 제가 지난 시완방송에 중립 이상 제한적인 이상 상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중립 또는 약간 하야 이번 주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제한적으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코스닥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차트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이벤트가 끝났고요 테이퍼링 및 양적 긴축 우려는 지수 움직임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 양책 규모 이거 가지고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논란을 겪고 있죠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내용이 계속 나올 거고요 그리고 곧바로 프리어리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벤트보다는 기업 실적에 집중하면서 움직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 상승하는 종목들이 간록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 성장이 스토리가 어떻게 될 거야 또 이 섹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가지 않고요 이번 2Q 실적이 좋을 거야 3Q 실적은 또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움직입니다 즉 완연하게 이제 어디 기댈 때 기댈 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금 기댈 때라는 게 테이프닝 얘기 나오고 뭐 이러는데 야 이제 테이프닝 안 할 거야 금리 인상 야 그거 점점 벽게 나왔지만 안 할 거야 이런 말 이제 안 먹힐 거예요 분명히 시장에서는 그건 안 먹힐 테니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뭐 실적 좋은 애들 이런 애들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뉴스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의 자동차 수요 폭증 올해 완성차 부품 순차 수리해볼 것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 천장을 뚫고 올라간 중고차 지수 중고차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지금 하죠 이거는요 이것도 COTC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거 팬데믹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렇게 올라간 건 이거 다 미정상이에요 이거는요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보고서 이걸 이걸 바라보고 이제 우리 뭐라고 해요 반도체 빅사이클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중간에 원자재 빅사이클 그리고 자동차 빅사이클 이런 거에 너무 쓰지 말고요 단기간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긍정적으로 그냥 단기간 올라가는 건 오케이 인정 인정 근데 다 제한적이야 다 제한적이고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실적 바탕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럼 시험 정리 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좀 우리 얘기했던 관심종목 종목들 중에 한번 체크를 좀 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만 해 놓고 이렇게 주요종목을 하나하나 가볼게요 삼성전자입니다 더 기다려야겠죠 뭐 매도신호도 없고 매수신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이넉스에요 아직 그런거 없죠 엘전자에요 삼성전자보다 엘전자가 좀 먼저 움직일 거라고 제가 저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차트를 보면서요 일단 당장은요 당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기전자에 한다 그러면은 이게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엘조리은택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올랐다가 지금 밀려 있어요 그래서 뭐 다시 또 되밀릴지 모르겠지만 되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갈 수 있는 부분이죠 아 참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만일 여러분 시장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게 빠져요 그래서 만일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분은 그렇기를 바라겠지만 3,000포인트 하더라도 떨어져 꽤 빠지는 겁니다 3,267에서 3,000포인트 까지 간다 267포인트니까 7,3에 21 7% 빠지는 건데 7% 정도 빠지기도 하잖아요 시작은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발생되었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시장 때문에 같이 빠져 그럼 뭘 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지난번처럼 한번 숙제로 올릴까요 뭘 사야 되나 그리고 제가 내일 알아 하니까 뭘에 한번 답을 드릴까요 뭘 사야 되는지 삼성전자 사야 되느냐 뭘 사야 되냐 이거 재밌으니까 숙제를 한번 내볼까요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숙제를 한번 남길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써놔야겠다 잊지 말고 여기다가 해서 아니면 제가 잊어먹을 잊어먹지 모를테니까 잊어먹지 않게 저한테 좀 해주시고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게 지금 뭐 하나 뭐 보고서 뭐 해서 이거 더 올라갑니다 이것도 이제 주의하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SK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LG 아우시스 얘도 시세를 줬기 때문에 조정으로 보이는 건데 이거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그리고 있죠 아모레이치 이거는 뚜렷하게 이거 지금 매수해야 되는 거냐 매도해 거냐 눈에 없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등락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등락이 있어야지 뭐 74,000원에서 곧 바로 위에 8만원이면 6,000원 올라가면 이거 7%인데 7%를 한 달 동안 이거 지금 한 달 동안 빠진 거잖아요 한 달 기다렸다 7% 먹을 걸 내가 이걸 사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그래서 기계 철강 철강 우리 시작 먼저 빠졌죠 먼저 빠져 가지고 지금 반드 시도를 하는데 지금 미국의 산업재 쪽이 저래서 함부로 덤비기 좀 어렵네요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애경산업 코스머신소재 살아있고 살아있는 걸 이 표어를 제가 드려 볼게요 한세시럽 살아있고 콜로인도 살아있고 이건 진행 중이네요 진행 중 SPG 진행 중 기다릴 스튜디오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꾸로 요즘 최근 거 지난주 금요일날 독특한 거래라고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말했으면 이거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통 종목을 개별종목을 말 못하는데요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안 갖고 있어서 거래가 생겼어요 독특한 거래가 생긴 거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제 책을 읽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그냥 설명드려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대 위아 진행 중 SL 진행 중 성화이태 요건 거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조금 더 이거는 바로 뭐 하기 어렵겠네요 이거는 에코플라스틱 에코스플라스틱은 이 거래랑 실리면서 막 등랑했던 윗고리가 되게 길죠 이런 거는 스케일퍼들 단계거래자들 하는 사람들 하는 거고요 이거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현대 오토웨버 진행 중 코리아에프티 진행 중 이거 4천원짜리라서 저는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던 거고요 우리 5G에 있었던 것 중에 우리 거론 안 했던 거 하나 중에 에이스테이크 있잖아요 에이스테이크도 한때 날렸죠 이것도 사실은 급등했던 거죠 한 가닥 한 종목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오를 때도 좀 세게 올라요 그래서 얘네도 한번 올랐고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KMW가 또는 RFHAC 서진 시스템 보이스솔루션 비슷하게 소위 이적 헤딩 줄도 포약을 만들면서 가는 거라서 얘네들은 조정을 보냈더라도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계인 신흥 SEC 개별조목의 흐름을 보면서 거래를 하겠네 이건 현대사람개발 모드투어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드투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정말 정말 애매하죠 이거 이걸 그냥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더 애매하다고 제 표현을 하는 건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애매한 거예요 이거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 거지 자칫 한 번도 밑으로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팔아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이만큼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만원부터 올라왔으니까 한 3배 오른 거잖아요 실적이 그만큼 확 지금 늘었냐 그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상황에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애매할 때 애매할 때 지금 본부 다들 얘기하냐면 레저 여행 비행기 항공기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백신 맞으면 더 좋아질 거니까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고 주가가 움직였는데 정말로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고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나쁘게 표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무작정 들고 있거나 무작정 사고나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밑에 있는 외국인들의 수금이나 기관들의 수금이나 그리고 거래량과 그리고 얘가 사고 파는 흐름을 보면서 적어도 그냥 있는 그대로 눈화에서 보이는 대로 좀 하는 그런 구간에 요즘에는 또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걸 강조 드리려고 제가 자꾸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한참 쉬다가 지금 실적이 이번에 좋아지죠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이 정도 그동안에 본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도전 비전 같은 거는 아래에 있죠 지금 비교를 해 드릴게요 오일솔루션이나 선신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이노와이어리스나 얘네들처럼 갈려면 이걸 갖고 계시면 들을 게 있으시죠 갈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래량이 생겨야 돼요 이게 그런 거래량이 없어서 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래량이 생기면 바로 추정해야 되는 그런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할까요 한 50분 지났네요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방송을 막 하고 오는 상황이라서 톤이 좀 높아져 가지고 말도 굉장히 빠르고 좀 진행을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리고 좀 답답한 마음도 토로하고 그랬는데 넓은 아령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다칠까봐 그래요 다칠까봐 지금은 막 뭔가 공격적으로 해서 막 고수익 뭐 이런 때가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실적을 보면서 내가 잘 아는 종목 위주로 가져가 가지고 조금 안전망을 갖추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좀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음 그것 때문에 화가 났나 봐요 너무 추천 종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요즘에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은 일요일 저녁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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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